명정 7월 17권 명정 9년 7월 2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1554년 명가정 33년 성주 목사 이사필이 배사한 이찬교 하였다. 근래 흉황이 매우 심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올해도 이미 실롱하여 장차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측은하다. 구황하는 일은 미리미리 조치해야 제때에 징구할 수 있다. 풀이 말라 죽기 전에 극렷 조치하여 민생을 회복시킬 것을 생각해서 농사 이래 조금도 태만히 하지 말라. 위에서 특별히 보내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이니 모름지게 이 뜻을 받들어 마음을 다하라. 명정 7월 17권 명정 9년 7월 2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고명을 주청하는 일은 이미 동지사가 갈 적에 하기로 정했었다. 두 대비의 고명을 모두 주청할 것인가 왕 대비의 고명도 또한 주청하도록 하라. 명정 7월 17권 명정 9년 7월 2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간훈이 아래길할 재산 경차관의 직임은 곡식의 재해와 결실을 다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의 뜻을 받들어 수령들을 교찰하여 한도가 우러러보는 자리이니 참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아래 사람들에게 패단을 끼쳐서 사명이 도리어 가볍게 되므로 가려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여사이 전조가 주의한 것을 보면 보잘것 없는 잡탄 사람이 많아 팔도의 경차관 중에 물망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반이나 되므로 물증이 모두 해괴하게 여긴 전조의 잘못입니다. 비록 사람이 모자란다 하지만 어찌 인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일찍에 대간이나 시종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명망이 있고 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 자 이마에 소임을 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렌데로 재직시켜야 할 사람은 재직시켜라 하였다. 명절시로 17권 명정 9년 7월 2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합렬의 지진이 일어나다. 명절시로 17권 명정 9년 7월 2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헌두가 아르기를 전일의 아래엔 진착에 관한 법은 신들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견해가 갖지 않기 때문에 귀일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품 이상이 의논한 것을 보면 견해가 갖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승정원이 승전을 받들 적에 명백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번에 다시 승전을 받들어 사람마다 쉽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50일의 기한 시한은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이어서 본 뒤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원이 좌기하지 않는 날은 계산하여 빼고 50일 동안의 의뢰의 진착이 비록 21일이 되더라도 갑이 송사에 나오지 않은지가 반드시 30일이 된 다음에야 진착을 한 의뢰에게 결급할 수 있습니다. 대개 송사에 나온 것과 송사에 나오지 않은 것이 모두 30일이 넘은 다음에야 진착한 사람에게 결급하는 것이 대전의 본 뜻인데 요사이는 인심이 교사의 각가지로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지난 임슬련의 수교에 송사에 나오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30일의 시한은 그대로 두고 진착에 있어서는 30일의 시한은 9일을 감하여 21일로 당겨 정하여 송사를 결단하는 시한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9일이라는 것은 곧 원척이 다 같지 않은 날입니다. 이로 본다면 의리 진착한 것이 29일이면 갑이 송사에 나오지 않은 것도 역시 21일로서 원척이 다 같이 나오지 않은 날을 갑이 송사에 나오지 않은 9일로 채워 계산하여 30일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 대전에 원국 피고가 심리하는 동안에 제 스스로 불리한 줄을 알고 여러 달아 나오지 않아서 재차 가동을 가둔 뒤에도 30일이 차도록 나오지 않은 자라고 한 만자와 송사를 시작한 지 50일 동안에 까닭없이 송사에 나오지 않아서 30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자라고 한 과에 관하여 안현이 만이란 극진해서 틈이 없다는 뜻이고 과란 서로 틈이 있는데 지나쳤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리바야우로 진착한 때는 갑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여서도 이를 가지고 의리 진착한 것을 개선해 재감하여 갑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한 간사한 꾀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전의 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극진하며 안현의 의논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의리 진착한 것이 21일이고 갑이 송사에 나오지 않은 것이 30일이면 원척이 다 같이 나오지 않은 날을 아우로 계산하여 채워야 합니다. 또 갑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며 진착한 것은 써주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 성전을 받도록 주웅에 의해 교유하소서 하고 또 아래기라 그년의 기거는 지난해보다 심한데 황해도와 평안도 또한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지사 관합사 주청사와 서장관이 나가고 또 질정관이 나가는데 서방 일로가 재탕할 수 없으며 용로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질정관은 아직 착연하지 마소서 하니 모두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명절 17과 명절 9년 7월 2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안도우사 이 언경이 들은 바의 군민의 폐단을 서게 하니 전교하였다. 삼화와 함종의 주민들이 등장한 제 호유의 폐단이 이라하니 애조에 말하여 회복하게 될 동안 견감할 수 있으면 견감하고 창성 군민들의 등장에 매 2연 중에 1연을 감해 주기 바란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백성은 임금이 없으면 서로 바로잡으며 살지 못하고 임금은 백성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측에도 성왕들이 부지런히 백성의 고통을 돌보기를 마치 상처입은 사람을 보호하듯이 하되 극진이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지금 우리 성상의 백성 애호하는 행정을 사책에 끊임없이 써놓았다. 제 호유의 큰 폐단은 회복하게 될 동안은 감면해 주셨고자 하고 매의 깊은 폐해에 있었으나 백성의 소원대로 가마드로 유노하였으니 옛적의 제왕이라 하더라도 그 애호하는 인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만일 종시에 이런 마음은 가지기를 조금도 간단없이 하였다면 태평시대의 다스림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면접시로 17권 명정 9년 7월 2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청홍도 관찰사 안위가 청주에 사는 정병 임윤정 등이 개의 모를 사례하고 아비의 첩을 간통했으니 경관을 보내어 치고하기 바란다는 것으로 갖추어 아래니 개본에 이르기를 임윤정, 임윤평이 임부질동 형제가 개물을 사례하고 아비의 첩을 간통한 일들은 원고와 사간의 조사에 어긋나는 데가 많아 부실한 듯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소행이 배려하였으니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작지 않은 강상의 중재를 본도가 추구하기는 온당치 않으니 경관을 보내어 추구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라. 경관을 내보내야 마땅하겠다. 그러나 영루가 잔폐한 때에 경차관과 시관이 내려가고 또 경관까지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본도 도사가 지극하도록 하라. 면제시러 17권 명정 9년 7월 22일 경신 네번째 개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밤에 비성이 허성에서 나와 북극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가 같고 꼬리의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면제시러 17권 명정 9년 7월 23일 신유 첫 번째 개사 승문원이 삼공의 뜻으로 아래기를 당초의 고명을 주청하기로 의기할 때는 올 흉년이 이처럼 극도에 이를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청할 문서를 지금 마련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흉년이 심하기는 팔도가 모두 같습니다. 국가의 저축에 이미 고갈되어 백색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니 내년의 구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계책이 없습니다. 또 황제가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매우 너그럽기는 하지만 중국 조정의 일도 전과 같지 않아 의외의 일이 많습니다. 만일 이번에 주청을 한다면 중국 사신이 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만일 중국 사신이 오게 된다면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청하는 일을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듯하니 내년 가을이나 겨울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두 대비의 고명이 화재로 타버렸기 때문에 주청하려고 한 것인데 여러 의논이 그렇다면 내년에 하도록 하라. 그러나 전례에 배신의 편부에 붙일 수도 있었으니 이번에 중국 사신이 반드시 올지는 알 수 없다. 무릇 이런 제때 해야 한다 하였다. 면저시록 17권 명정 9년 7월 23일 신류 두 번째 기사 전 경흥 무사 남치 우글 죄가 있어 건배 내렸다. 면저시록 17권 명정 9년 7월 23일 신류 세 번째 기사 대골란을 수직하는 군조들이 밤에 소동을 일으켰는데 잠시 후 그쳤다. 면저시록 17권 명정 9년 7월 24일 엠설 차판직에서 전교하였다. 평안도 의사 이 언경의 서계에 황해도 노상에서 서너 마리나 두세 마리의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보았는데 어디서 오는가 물어보니 모두 평안도에서 온다고만 하고 거주하는 고울은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이로 본다면 농사짓는 소를 매매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다 했다. 이는 비록 굶주림 때문이기는 하지만 금지하지 않는다면 농사지을 소가 장차 다 없어질 것이니 전라도에서 금지한 사례대로 병안 감사에게 신직하여 언금할 일로 하서 하도록 하라. 면저시록 17권 명정 9년 7월 24일 엠설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제주목사의 계본을 보니 사로잡았던 중국인과 외인들이 배가 파산하여 죽게 된 듯하다. 이 계본을 비록 시급히 비변사에 내려보게 하라. 제주목사의 계본은 다음과 같다. 사로잡았던 중국인과 외인들을 도로 들여보낸 뒤 마침 서풍이 크게 불어 여러 나라를 못지 않았는데 포우작인들의 진고에 부서진 배의 넥반지와 외인의 시체 오구가 표류하여 바닷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전일 대신들의 의논을 보니 부서진 배를 주워서 돌려보내자고 했었는데 지금 제주목사의 계본에 과연 익사했다고 한다. 아 어찌 옛사람들이 한가지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의 무지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모두 하지 않는다 한 의리라 하겠는가 명조시록 17권 명종 9년 7월 24일 임술 세번째 기사는 무리가 희미하게 짓다 명조시록 17권 명종 9년 7월 25일 개헨 첫번째 기사 상이 조강했다 나아가다 지경사 인권이 아래기라 과거 일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일정한 규정이 있었는데 과거 일은 지금은 법조항이 번잡하고 지공이 가지가지여서 폐단이 매우 큽니다. 또한 각도에 모든 경시관을 보내야 하니 이런 흉년에 허비하게 되는 것이 또한 얼마이겠습니까 만일 부득이하여 시험을 보이려고 한다면 흉년을 들기를 기다렸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영경연사 상진이 아래기라 이번에 시라손이 오랑케 이름이었다. 이는 천주를 면했는데 번번이 와서 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니 조산도가 포위 당했을 때 오랑케 하나가 소리를 크게 높여 외치기를 나는 시라손이다. 내가 조선에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나의 새의 아내를 잡아갔다. 죽은 자는 그만이지만 아내 한 명은 살아있다 하니 나에게 돌려준다며 원수를 맺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호녀, 사민 중에 분명히 시라손의 아내가 있는 모양인데 물어보니 모두 숨겼고 시집가라고 하면 죽음으로써 맹세하기를 차마 원수들과 결혼하겠느냐고 했다니 이는 연료와 같은 지조입니다. 우리나라에 비록 이 여인들을 둔다 한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쭤 한나라 때 흉노들이 난을 일으켜 일으키자 서민의 딸을 공주라 하여 주었고 당 대종은 또한 방현령과 의논하여 공주를 신여 보냈으니 모두가 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들을 억류해 둔다 해서 국가에 중요할 게 없는데 어찌 본토로 돌려보내기를 싫어하겠습니까? 하고 참청한 정육일이 아래길에 당초에 변방의 사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백년이나 태평하던 지역에 이토록 흔단이 생기게 한 것은 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승고를 가르친다. 참께서 사람을 임명하실 적에 어렵게 여기고 삼가서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전적으로 맡기고 독실하게 믿은 뒤라야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신의 증조 정난종이 북도의 절도사가 되었을 적에 성묘께서 북방의 일을 모조리 위임했었는데 신의 증조가 군에 임하여 호령이 엄명하여 아랫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은 자가 난종이 모반했다고 고했는데 성묘께서 정동래 정난종이 동래 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그가 모반했겠는가 하고 그 사람을 추국하였더니 과연 무고한 것이었으므로 성묘께서 명을 내려 교유하기를 간사한 사람이 무고하였기에 과연 이미 정형을 보였으니 경은 안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께서도 진실의 적임자를 얻은 위임하시되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변방방비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상진이 아래기를 북도의 일은 마당의 중신에게 위임하여 보내야 하는데 시끄러운 말세라 정난종을 무고한 것과 같은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상의 깊은 생각으로 가려서 성묘께서 정난종을 대우했듯이 위임하신다면 잘될 것입니다. 하였다. 명조실록 17권 명종 9년 7월 2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길은 요사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인심이 점점 더러워져서 탐욕이 한이 없고 법을 무시하여 지키지 않는 버릇이 극도에 달했다고 하겠습니다. 상께서 이런 표습을 고치고자 하여 불시에 특별히 오사를 내보내어 불법을 규찰하게 하셨으니 그 뜻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을 쓰는데 공도를 거치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질박하여 슬쩍을 부려 감추지 못함으로 의뢰파직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원이 모두의 어사를 착연하는 것이 해로움만 있을 뿐 유익함은 없다고 여깁니다. 대저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은 밖을 다스리기에만 구구하니 과연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몇 년 사이에 기근이 거듭 닥쳐 굶어 죽은 시체가 슬비한데 지난해에는 곡식종자가 내리고 대고리 불타는 제변이 있어 이미 놀라왔고 천구성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더니 올해에는 곡식이 종자뿐 아니라 어곡의 지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6월에는 복사꽃이 만발했고 이달에는 사과나무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전에는 9월이나 10월에 날씨가 따사로우면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 한두위의 필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올해의 실롱은 팔도가 모두 그러하여 가을철에 떠도는 백성이 있는데도 전국에 구황하는 행정을 강구하게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령들을 채직하거나 파직하여 이중으로 굶주리는 민중을 곰궁하게 만드는 것도 이미 실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근신하게 민중을 돌볼 사람이 또한 끼어 있으니 대신들이 아랫말이 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법하는 것을 알고도 용서한다면 처음부터 어사를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하니 그 중에 더욱 심한 사람을 가려 파직해서 국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법이 한번 패해지면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사람 때문에 법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추구한 다음에 파직한다면 파직될 것을 알고서 이를 볼 리가 없을 것이고 또한 관구를 텅 비우는 폐해단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구나 범한 죄가 현저하면 또한 반드시 변명할 길이 없을 터인데도 억지로 변명하게 될 것이니 이는 임금을 속이도록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리저리 따져볼 때 먼저 파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사가 무익하다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논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조정교로부터 보내야 한다느니 보내서는 안 된다느니 하여 의논이 일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짐작하여 한 일이다. 잡아낸 다음엔 파직해야 하는데 다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공공한테 용성하느라 폐해가 없지 않을 것이니 대신들이 아랜 바가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범한 죄가 이미 현저한 아랜 대로 파직하라 하였다. 명절 7월 17일과 명절 9년 7월 2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상의 야대에 나아가다 시간과 너 개선이 아르기라 동지 중추 구사 주 세봉이 영남 사람인데 조정에서 벼슬하다 이번에 죽었습니다. 호상할 만한 자식도 없고 가세도 미약한데 고향이 멀어 시신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연도의 고울이 피피하여 민간의 힘을 빌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만일 하유하여 일로에서 호상하여 돌아가 장사하게 해준다면 군신 사이에 시종의 의리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경 이 기수는 아르기라 주 세봉은 평생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없어 예사람의 글을 읽으며 예사람의 도우를 도우대로 행동하여 오직 어버이와 임금성기는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자신의 직분을 삼았으며 서울에서 뱃을 하고 지낼 적에도 새집에 살았으니 이처럼 그는 청렴하고 공공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상가가 길이 멀어서 장사지내러 가지 못하니 만일 하유하여 일로가 호상하게 하신다면 또한 시종의 후기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박수량이 죽었을 적에도 상께서 그가 창건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호송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모두 수량의 초상 때처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호송할 것을 명하신다면 진실로 원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수량은 단지 청렴하고 소탈한 덕이 있었을 뿐이고 학문과 추양에 있어서는 주세붕이 시로 수량보다 나았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아랜 뜻이 지당하다. 주세붕의 상사는 위에서도 듣고 몹시 슬펐다. 그 사람은 평생에 청렴한 덕이 있었고 또한 문장의 재주도 있었으니 호송하도록 가라 하였다. 하유 가능하셨구나 면접실로 17권 명정 9년 7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졸한 동지 중추부사 주세붕은 청렴한 덕이 있었고 또한 염건한 사유로 뽑히기도 했었으니 상구가 내려갈 때 격려하는 일로에서 호송하라는 것을 하사하여 효유하라. 사실은 논한다. 살았을 적에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후 원명이 있게 된 것이다. 영광스럽게 간척에 실리게 되었으니 선인을 권장하는 것이 지극하다 하겠다. 면접실로 17권 명정 9년 7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주호강에 나아가다. 면접실로 17권 명정 9년 7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서울의 지난 달 조선에는 복사꽃이 피었고 이번 7월 조선에는 능금꽃이 피었으며 지난 6월 20일 이후에는 하늘에서 곡초가 내리는 것을 본 사람이 많은데 사인 박민헌이 주워다가 간수에 두었기에 지금 가져다 올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요사이 각가지 재변이 계속해서 겹쳐 일어나며 또 때에 아닌 꽃도 피고 하늘에서 곡초도 내리는 등 재변이 비상한데 조치아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면접실로 17권 명정 9년 7월 2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삼공 비변사 병조과 함께 의논해서 아래기를 육지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도망하여 도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별군간 50인을 더 뽑아서 들여보내되 절도사로 하여금 각진에 나누어 보내어 방수하게 하여 방어가 엉성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만일 별군간들을 각진의 제소한 군관이 빠진 자리에 충차한다면 인원수가 감소되어 더 보낸 본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각진의 제소한 군관에게는 별도 절도사로 하여금 시제하게 하여 진장을 시켜 가려 차임하도록 하고 그중에 방어하는 일을 싫어하여 시제할 때에 고의로 제소한 채 하는 자는 작발하여 취죄해야 합니다. 또 오늘 이런 저들이 공갈한다고 해서 선뜻 내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두려워해서 그러는 줄 알고 두려워 우리를 없인 여길 터이니 국가의 위험만 손상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사로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혜한하며 정성을 다하여 간청한다면 돌려주어도 될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별군관에 관한 일은 알았다. 혼유를 임무를 수혜한한 다음에 돌려주라는 말은 대가를 받는 것 같다. 또 혼연은 임면수심이라 억류해 놓아도 쓸데가 없을 것이니 일, 인을 수혜한한 다음에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명조시록 17권 명종 9년 7월 26일 갚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명조시록 17권 명종 9년 7월 26일 갚자 여섯 번째 기사 엔벌이 갇히다 명조시록 17권 명종 9년 7월 27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상의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 경연사 조 사수가 아래기라 1만 2천 녀석의 곡식과 700여동의 목면이 모두 영선에 소비되었습니다. 그 경비를 비록 국가에서 쓴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놀랍고 보기에 놀라움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을 공경하고 제변을 두려워해야 할 때에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특징간 윤원영 이때 병조 판세였다. 아래기라 아구야 병조의 뜰에 가득하게 와서 호소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군적을 틀리게 한 사람은 조종조에서 죄가 무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법을 두려워하여 외람한 짓을 하는 패단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생각이 있는 듯 하다가 법이 해이해지자 지금은 생리들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많이 받고서 두둔할 자는 산 것을 죽은 것이라 해놓기도 하고 미워하는 자는 죽은 것을 산 것으로 해놓기도 하며 한 사람을 두 가지 군력에 매겨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자 완치법 같은 것은 영갑이 실려 있는데도 거행하지 않으니 이는 곧 인심이 사나워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도감에서 더러워 간사한 짓을 적발하기는 하지만 엄하게 밝히지는 않으니 거전에 하던 대로 느슨하게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흉렬이라는 핑계로 느슨하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헌납 이 지행이 하르기를 군적이 반포되기는 했지만 보고 듣기에 매우 부실했습니다. 신이 경기 도사로 있을 때 보니 각 골이 조안이 부실한 것이 많아 겹쳐 기록된 것도 있고 형제의 순서가 바꿔진 것도 있고 실제는 없는데 이름만 기록된 것도 있고 누락되어 숨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나이를 올려 기록한 후에 늙었다고 제대하기를 꾀하는 것도 있었으니 이는 몇 해가지 않아서 쓸데없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정에 있어서는 비록 토호, 풍간, 생리가 숨겨주어서 누락된 자가 라 하더라도 오히려 쇠출될 때가 있겠지만 나이를 올려 기록하는 패단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짓을 한 경우도 심합니다. 한골의 군안이 사십세 이후인 자도 많고 이 삼십세인 자는 적으니 어찌 그 고울에 사는 백성들이 늙은 사람은 많고 젊은 사람은 적겠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모두 농간을 버려 군에서 일찍 제대하고자 해서입니다. 이뤄본다면 몇 해 안 돼요? 군적이 비일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적은 여러 해 만에 마감했는데도 그동안의 어떤 수령이 어떤 일로 추구당했다거나 어떤 생리가 어떤 잘못으로 죄받았던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이런 군적이 해이해져 주현에 기탄하는 자가 없어서입니다. 군적을 틀리게 한 것이 발각된 수령은 파출하고 범법한 생리도 용서하지 말고 변방으로 보내어 각각 범한 죄대로 벌준다면 지금 법이 시행될 뿐만이 아니라 뒷날 군적을 만들 때도 또한 두려워하여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주 사수가 또 아르기란 군적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도감의 경비가 적지 않으니 속히 확파하여 평소가 관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군적의 패단을 경연관이 패단만 아르고 패단이 생기게 된 연유와 그런 패단을 바로잡을 방법은 아니지 않았으니 쓸데없는 빈말이 되었다. 각 고을 수령들은 한결같이 감고 생리에게 위임하고 감고 생리는 또한 건농 색장 에게 위임하였는데 건농 색장 한때를 지어 민간에 돌아다니며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주식으로 배를 불린다. 한정을 수괄할 적에도 뇌물의 다수에 따라 쥐사하니 감고 생리한 사람이 없는 것만 해도 우척 마필 포단 전결이 수없이 많은데 기록되어 군역에 정해진 사람 모두 가난하고 잔약하여 건가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다. 수령들이 살펴보지도 않은 것을 병령과 수영에서는 그대로 성안하고 도감에서도 그대로 마감한다. 이래서 군적을 만드는 것이 국가에는 도움이 없고 감리, 생리들만 부자로 만든다. 갖고 올 수령들이 만일 성심으로 한다면 잘 살피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감고 생리를 정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위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펴서 겨우 한 사람을 찾았더라도 반드시 그 당사자를 치열하고 거주하고 생산하는 것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시행한다면 한 사람을 얻더라도 실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고 생리 중에 외란한 자들을 적발하여 도로는 군장을 치고 도로는 유배하며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는 죽이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한 다음에야 호우령이 엄해지고 군적이 충실해질 것이다. 혹시라도 무력하고 구차하게 범범이 세월을 넘기는 것만을 일삼는다면 비록 군적을 열 번 바꾼다 해도 전철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 면제시록 17권 명동군연 7월 27일 7월 27일 얼측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길을 앞서 성변이 있었기 때문에 성상께서 정전을 피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해성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늘 정전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전을 회복하셨어 하니 답하기를 해성이 없어진지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갖가지 재변이 계속 되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나 되는데 어찌 안심하고 정전으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제차 아래니 윤호하였다 삼공이 아래길 삼캐스파이아우로 학문에 힘쓰시어 날마다 경연에 나오시는 이 때에 영경연이 단지 그들 신들 사민뿐입니다 조종교회는 심공 이외에는 또 영경연이 있었고 또한 부원군으로 육경을 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원영이 일찍 삼공이었는데 핑계하고 면헌제에 지금 이미 여러 해 되었으니 부원군으로 올려 영경연을 겸하게 할 할만 합니다 신광안은 비록 한 작업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삼대를 거친 구신이고 나이와 덕이 모두 갖추어진 사람이니 부원군으로 올려 영경연을 겸하게 할만 하지만 아래에서는 항공하여 감히 개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삼공들이 정사에 태만하자 자주 입시하기 싫어하여 윤원영 등을 올려 부원군으로 봉하고 아울러 영경연을 겸하게 하여 연번으로 경연에 입시하게 하기를 청했다 신광안은 문학이 있는 선비이니 경연에 입시하여 임금의 덕을 보필하게 할 수 있지만 적신 원영까지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도록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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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권 명정 9년 7월 27일 얼축 세번째 기사 강원도 강릉 삼척 양양 정선 평해 울진에 큰 물이 지고 간성에 우박이 날이다 명절 17권 명정 9년 7월 28일 병인 첫번째 기사 과거에 관한 사목을 지키지 못 않은 유생의 처치를 조정이 함께 정할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과거에 관한 사목을 이미 각도의 이 문화의 실체 일체 알게 했습니다마는 처음 과거를 보는 유생들이 이름을 도목에 기록할 때와 대학 중용을 고강할 때 제대하지 못하고 강의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병을 핑계대거나 사고가 있었다고 하며 유생들이 시끄럽게 상속하지 하여 본조에 개화된 것이 80여 명 이라 됩니다 만일 이들을 다 정거하게 한다면 이는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물정도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또 허브의 길을 열어준다면 반포한 조건을 상차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차치하는 방법은 조정에 함께 법을 정해야지 해조가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것이 아니니 대신들과 정탈하셨어 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주 신호 17권 명종 9년 7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 은각에 장계하였다 본도의 진주 등의 구호굴은 6월에 비를 뿌린 뒤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높고 낮은 전납이 모두 다 버려 마치 서리맞은 풀과 같은데 구황할 계책을 갖가지로 헤아려 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본도 공사관의 곡식은 올봄에 다 헛어버리고 조금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초겨울까지는 조식 등의 물건으로 연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출사할 가망이 전혀 없어 백민생들이 바랄 데가 없습니다 올해의 신롱은 그 전보다 10배나 되는데 내년 봄 구황할 바를 알지 못 하겠습니다 면접실화 17권 명종 9년 7월 29일 정명 첫 번째 개사 상의 조계의 나아가다 승지 이택이 죄인 진일의 주언을 아뢰고 나자 상의 묻기를 이 사람이 죄사 놓았다 하였다 영경연사 상진이 아뢰기를 그 사건의 실상을 보니 배의 약했습니다 하니 상의 율대로 시행하라고 일렀다 율은 참 부대시 이다 면접실화 17권 명종 9년 7월 29일 정명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심려논 조아 이정 상진 우의정 윤계가 의논 드리기를 지금은 사습에 예답 지 않아 의리는 따르지 않고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정법을 지혜 하려고 하여 사람에 어긋나니 허부 할 길을 경솔하게 열어주어 이미 반포한 법조를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고강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확실한 신병을 제때의 정당한 사람과 증거할 만한 공문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고강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 대신들이 의논한 것을 보니 대개 같은 뜻이다 사관으로 하여금 다시 자세하게 밝혀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을 병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허부해도 되는 사람 외에는 정거당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경솔하게 법을 고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명조 7월 17권 명종 9년 7월 3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보니 중국에서 사온 서책 중에 성학경물 동은 대학 위원위보 예의를 본받아 찬술한 것으로 진강할 만한 것이니 교서국에 명하여 인출하라 명조 7월 17권 명종 9년 7월 3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소신은 본래 학식이 없고 제득도 없는데 이번에 또 이런 분수에 넘치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영경연의 직을 소신 같은 자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체직 을 명하소서 하고 영성부원군 신광한이 아르기라 이 품으로서 영경연사의 소임을 맡으려면 반드시 어진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은 별로 못한 데다가 노병까지 있으니 벼슬이 찬성에 이런 것만도 상해연덕이 이미 지극한 일입니다 한며 차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급을 뛰어넘어 발탁되어 승진하는 것이겠습니까 장록은 그 세상 사람을 곤면하고 둔한 사람을 연마는 명기로서 반드시 할 만한 사람에게 시킨 다음에요 그의 그 실지와 맞게 되는 법입니다 소신이 무슨 어진 덕이 있다고 계급을 뛰어넘어 재수하십니까 소신의 마음에 미안할 뿐 아니라 연기를 더럽히게 될까 두려우니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경들은 모두 덕망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합당하게 여긴 것이고 위에서 보기에도 역시 경들보다 덕망이 더한 사람이 없으니 사면할 것 없다 하였다 원형 등이 제이차 아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엔조 7월 17권 명종 9년 7월 30일 무지인 세번째 기사 환관 정번에게 말미와 말을 주어 그의 어부에게 귀성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번은 종회받는 환관으로 아첨하는 사령으로 쓰는 그 무리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 양이 종회받게 됐자 보니 서로 결탁하여 신복이 되어 임금의 동정을 본보니 이 양에게 내통했다 서로가 칭찬하며 부자관계를 맺고 마침내 임금의 뜻을 혐옥시켜 개혜년에 사림이 미리 주선하 이 양과 그의 수족들을 내치지 않았다면 을사년 같은 내 화가 다시 이해에 생겼을 것이니 한심한 일이라 하겠다 환시가 종회받게 되자 끝내는 척완들과 더불어 이처럼 국가의 화를 만들어냈으니 두려운 일이다 명절 17권 명종 9년 8월 1일 기사 첫번째 햄무리가 희미하겠지다 맨조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일 기사 두번째 기사 전라도 임실에 지진이 일어나다 맨조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2일 경호 첫번째 기사 상의 풍은 내우 산천 성 황제에 쓸 향측을 친히 전하다 맨조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2일 경호 두번째 기사 김영윤은 호주 찬판으로 윤춘년을 가이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춘년이 앞서 윤원영은 신복이 되어 윤원로를 죽이자고 논했었는데 이로부터 권세가 날로 치열하여 사람들을 논박하고 정사를 별란시키는 것이 모두 그의 손에 있었다 유자로 자차하며 사류들 결탁하여 겉으로는 마음이 맑고 허심탄해한 듯 했으나 속은 싫어 흉포하고 교활했다 사신은 논한다 춘년은 본래 재주가 보잘것 없는데 겉으로는 연근한 채 하여 나란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논사 간제 풍원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선왕들의 예법을 차례차례 변경했는데 실지는 윤원영으로 굴혈을 삼았으므로 그가 그녀한 일들은 모두 원영에게 부음하고 하였으며 원영의 하는지 또한 협조하에 성취시켰다 인심이 복종되지 않고 임금의 형세가 날로 고립되게 된 것은 모두 이들을 치우치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원사와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것을 공자는 경계하였으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아는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권철을 호주 참의로 박민헌을 절충장군 의흥위 호군으로 박영을 절충장군 의흥위 부호군으로 삼았다 민헌과 영은 흠경각을 중창한 것으로 상가한 것이다 면접실어 17권 명정 9년 8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의 초강에 나아가다 지경연사 정사룡이 아르기를 박민헌은 문장에 철정하여 만일 성취 되도록 한다면 문형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과 허는 규정이 일정하지 않으니 만일 성취할 만한 사람이라면 비록 당상관으로 승진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가 서당 할 일을 앞서 미리 아뢰 이미 아뢰 었습니다 이번엔 박민헌을 당상관으로 올리고도 그대로 독서당에 있도록 한다며 성상께서 문환의 뜻을 두심이 지극한 것입니다 만일 한식에 성취하도록 하려면 한관을 지극해 주어 하급을 이루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첨지 같은 것이 곧 한관 입니다 그러나 성지 대사관 이외의 육조의 참의와 부재 학은 사가 서당을 겸하게 하더라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영경연사 연계가 아래기라 신은 그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젊은 문신들 중에 누가 마침내 큰 소임을 맡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직 관직에 관직에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라 유생이 나이가 젊을 때는 과거 공부에 지치게 되고 폐설하게 되었으나 또한 잔무에 얽매여 성취할만한 사람들도 학문을 폐해버리게 됩니다 박민헌도 4-5년 이래로 잔무가 본단 소임에 얽매여 비록 사가 했다고는 하지만 한번도 가지 못하 했습니다 만일 또 당상관이 된 것 때문에 서당에 가지 못한다면 더욱 문헌의 공력을 들이지 못하게 둘 것입니다 이번에 비록 당상으로 성진은 했지만 특별히 사가를 명하신다면 그가 감격할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한의상 이르기라 한대의 권관은 주묵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예조판서 정사룡이 아래였으니 위해서도 해하려 호화 시행하겠다 부재학 정유길도 문장의 제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독서당에서 채직되었다 이런 사람들도 사과하여 학업에 전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정사룡이 아래기라 상해본부가 지당합니다 정유길은 신의 사촌의 아들로 재주가 특이한데 벼살한 뒤부터는 한간 틈이 있지 않아 문안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윤계가 아래기라 당상관은 당상관에게도 사과하라고 상께서 분부하셨다 하니 정유길 같은 젊은 사람은 그 진치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당상관에게도 사과 서당하는 것이 박민원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정유길도 서당에 둘만 둘만합니다 그러나 신이 덕근데 정유길이 재질은 아름다우나 다만 성질이 게을러 민원처럼 부지런하지 못하다니 만일 상께서 이처럼 특별히 명하여 권리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스스로 감격하여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조 참의 이황은 그를 특히 잘할 뿐만 아니라 이학에도 정통한데 다만 병이 많고 나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비록 아우러 사과 서당의 대결에 길을 수는 없지만 실로 평범한 유자에 비할 것이 아니니 경악에 두고 고문에 대비하여 함이 대비하게 함이 합당합니다 조란 중추동지 중추부사 주세봉은 이학과 사장에 젊어서부터 힘썼는데 불행에도 병이 많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구가 내려가지 못하자 상께서 특별히 호송하도록 명하시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중혜관 모두 알고서 감동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왕선생이 별로 많구나 명조 7월 17권 명정 9년 8월 3일 신뢰 두 번째 기사 주강과 석강에 나아가다 명조 7월 17권 명정 9년 8월 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의 조강에 나아가다 지경연사 안현이 아래게라 백성은 모을 것이 없으면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는 국가에서 버려둘 수는 없는 땅이오 요사이 흉륜이 던데다가 또한 방배하는 일 때문에 경종하지 못하여 실종이 더욱 심하고 창고의 저축도 고갈되어 구제할 계책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도망하여 흩어집니다 전라도가 비록 실롱했다고는 하지만 내지의 곡식을 조언하여 구제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하사해 옮겨야 할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면 백성들이 없어질 것 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변사가 아래여야 할 일이지만 구황에 관한 일이기에 감히 아랩니다 이상이 이르기를 제주의 사세는 장차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조치해 나갈 방도를 따로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설경 홍천민이 아르기를 대신들이 해승이 없어졌으므로 정전으로 회복할 것을 주청했습니다 재변의 발생이 아무일의 반응이라고 적실하게 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해승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천고에 있지 않던 재변이 오늘날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전에는 6,7,1월에 가뭄이 들었고 이제는 장마가 져서 곡식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옛적에는 흉년이 들면 상예를 치르듯이 처신했습니다 비록 고우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서 수성하는 도울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마음은 항시 정전을 피할 때처럼 하여 더욱 수성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른 뜻이 마땅하다 내가 정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겼는데 대신들이 오래 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리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항시 조심하고 두려우며 하늘의 부지람에 보답하는 마음을 어느 때이고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면접실의 17권 명정 9년 8월 5일 개요 두번째 기사 이수철을 의정부 사인으로 이수철은 경박하고 아침자라는 일개 간사한 사람이었다 신 희복을 헌문간 응기로 삼았다 면접실의 17권 명정 9년 8월 5일 개요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면접실의 17권 명정 9년 8월 6일 값을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면접실의 17권 명정 9년 8월 6일 값을 두번째 기사 대사 윤춘년이 아르기를 지난해는 납곡한 곳이 단지 전라도 경상도 청흥도 뿐이었습니다 신들이 들으니 전라도 사람들이 황해도에서 곡식을 산다고 합니다 올해는 경기 황해 강원도 사람도 모두 납곡하게 해야 할 것이니 조종과 널리 의논해 다방면으로 조치한 다음이야 구제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고 지 경연사 납곡하면 뱃을 주는 일을 법관은 가나여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법관부터 개청하였으니 지금의 국사를 알만하고 민생들의 공공을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로 인하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방의 저축이 다 되었다면 경창의 국식을 옮겨다 구제해야 할 것이니 낭비하는 일은 일체 정지 해야 합니다 한말 한대의 국식이라도 만일 저축하여 남겨놓는다면 백성들의 목숨을 며칠이라도 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흉년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농사짓느라 부드러니 고생한 사람들이고 손발도 깎아 안고 놀고 먹는 중들은 배를 두드리며 앉아 있으며 백관의 녹봉은 줄었어도 양종의 허비가 줄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시급하지 않은 일들을 정지하고 그만두어도 될 비용을 줄인다면 흉년을 구제할 수 있어 민심이 자연히 화합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것이다 내가 매양 이런 폐단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양종이 허비하고 있다는 말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폐단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분분은 울지만 또한 양종이 허비하는 것은 알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이유 어찌 임금이 자신을 반성하는 어리겠는가 한탄스럽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6개월 값을 세번째 기사 상이 주강에 나아가다 정경 이 기수가 아르기랄 요새 풍속이 날로 글러져 삼강의 변이 몇 달 사이에 겹쳐 생기니 구지라마는 하늘의 뜻을 알만 합니다 인심을 하루아침에 교도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중에서도 특별히 삼강의 도리를 능히 다한 사람을 임용한다면 그이 격려하여 감화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효자들을 찾아내어 정표하고 벼슬을 주도록 명하신 것은 진작시켜 선도하려는 지극한 뜻이었는데 전조가 주의한 사람은 단지 무놈인 사람뿐이었고 어떤 효자를 아무 벼슬을 제수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로 불선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격려시키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나 할 수 없습니다 한이상 이르기라 말세라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삼강의 큰 변이 잇따라 생김으로 위에서도 더욱 불안스럽다 효자에게 벼슬을 재배하지 않은 것은 이의조가 잘 삐지 않은 까닭이다 하였다 맹저시록 17권 명정 9년 8월 6일 값을 네번째 기사 이 사증을 평안도 인산진에 유비하여 중군하게 하였다 군기를 그르친 것이 위에 나와 있었다 맹저시록 17권 명정 9년 8월 7일 월해 첫번째 기사 함경도 근처에서 김광진이 배사하니 전교하였다 해야 할 일은 모두 하유한 교서 속에 있다 지금 육지는 농작물이 여물지 않아 비패가 아마 극도에 달했는데 또한 변방의 경계가 생겼으니 내가 진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험 문무의 재주를 겸했기 때문에 위임하여 내보내는 것이니 모름지기 위해 뜻을 체득하여 변방의 방비를 조처하고 성적 호인들을 무효하여 편안히 살게 하라 구황하는 일도 모든 고울의 신직하여 백성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라 권장할 것은 농상이고 언명하게 할 것은 출척이니 경험이 명예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7일 올해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희미하게 지고 양 2가 있었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의 문선왕 석전제 에 쓸 향 죽을 치니 전하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희미하게 잤다 밤의 기운 같던 흑 운이 서방 에서 손방 까지 가로 퍼졌다가 한참 많이 없어졌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의 사직 제이 쓸 향 죽을 치니 전하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정원 에 전교 하였다 지금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을 보니 수혜가 지극히 참혹하다 구황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도록 해줘야 이르라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소대하고 야대에 나아가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밤에 화생이 여귀성으로 들어가다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11일 기명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대명회전의 우리나라 종계를 개정하는 일은 선조적부터 항시 유념하여 반포를 기다렸기 때문에 나도 역시 사신이 갈 때마다 알아보고 오라고 분부했지만 모두들 황제가 열람을 끝내지 않았기에 아랫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답했었다 이번에 들으니 예부 상서를 새로 지배했다고 한다 만일 말을 잘 만들어 예부의 정문화에 주달하도록 한다면 황상이 우리나라의 뜻을 알고 혹 반포할지도 모르니 예조 및 승문원에 이르라 명절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11일 기명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사헌부의 주의수들은 모두 중범인 것 같다 그러나 주의수가 많이 밀려 있으니 시급히 처결하라는 뜻을 성상소에 이르라 명절 17권 명정 9년 8월 11일 기명 세 번째 기사 부재학 정유길이 아르기라 삼가성전을 보니 입번하거나 이리 있는 때 이외에는 신에게 사가 독서하도록 하시기에 신이 명을 듣고서 감격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명이 있으셨으니 신이 구태여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재학은 곧 경악의 장관이라 소임이 지극히 중하고 책을 교정할 장마다 일제히 모이는 일이 또한 많으며 논할 일이 많을 때에는 이 때문에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터이니 미안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아무 걱정 없이 독서당에 물러가 있으면 논사를 제대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니 신의 본직을 재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독서당에 새로 세워야 할 사목을 내가 발야으로 유의하고 있다 그대는 문필의 재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젊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명한 것이니 심상하게 여기지 말고 다시 더 부지런히 하라 경악의 장관을 경솔하게 채직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는 독서당에 있다 하더라도 본관에 왕래할 수 있다고 여긴다마는 만일 사세가 어렵다면 부재학을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이다 사가 서당하는 것 때문에 경악의 장관을 재직하도록 하였으니 이때 승상하는 것이 말단을 힘쓰는 것인 듯 싶다 면접실 17권 명정 9년 8월 11일 기묘 네번째 기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밤에는 달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면접실 17권 명정 9년 8월 11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세이장입의 사안이 전교하였다 모든 해야 할 일은 이미 하이완 교수의 단말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에 올해는 조금 여무기를 바랬는데 흉년이 전혀 없이 심하다 백성들을 구제하여 살려야 할 것인데 각가지로 헤아려 보아도 계책이 없다 내년 봄의 기관을 구제할 계책을 미리 조치하여 농상을 곧면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출척에 있어서도 매우 운명하게 하라 경은 군시의 자리에 오래 있었기에 상하가 진념하는 것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면접실 17권 명정 9년 8월 12일 경진 두번째 기사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하라기라 부재학 정유기를 사가 독서 때문에 본직을 채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홍문관 관원은 쓸데없는 사물을 맡는 관직이 아니라 곧 문한을 맡은 자리로서 임금의 득을 보필하여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진하였을 때 하는 것도 모두 문한에 관한 일입니다 비록 간간이 와서 사진하며 겸하의 하급을 닦더라도 안 될 것이 없으니 부재학을 채직하지 마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접실 17권 명정 9년 8월 12일 경진 세번째 기사 헌두가 아래길은 신들이 노비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딴 사람들에게 투탁하는 것을 본 것 적은 없고 단지 부형들을 통하여 언산조에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신들이 본부에 있게 된 뒤부터 본주가 반노를 고수하는 일이 빈번하여 끝이 없었는데 진실로 권세 있는 가문이 아니면 반드시 내수사로 간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따져보면 모두 반노가 분명하였으니 신들이 어찌 직접 이런 일을 보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산께서 호령을 내려 시행하는 모든 일은 요선을 본받는데 이 한 가지 일만은 크게 성상의 덕에 누가 되므로 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을 그둬부치고 탄식하면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대부들의 집에 도망한 노비와 그 뒤의 소생이 있다면 힘을 다해 찾아내는 법이고 찾아내는 것이 법이고 사리입니다 만일 내수사 노비가 도망할 수 없는데 그 후에 소생이 있다면 찾아내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수사의 노비일 경우 하나라도 고수하는 일이 있으면 성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일의 시비를 다시 묻는 일이 없어서 다시 묻는 일도 없어서 적게는 생리들이 죄를 입게 되고 크게는 수령들이 파직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위험은 여염에 행해지고 세력은 줄군을 흔들며 그들의 신력은 매우 수월하고 몸은 매우 편합니다 이러므로 곤궁하고 잔약한 사족의 노비와 신력이 고달픈 주현의 노비들이 마음이 동하여 목을 빼고 발돋움하여 내수사 사람과 결탁하기도 하고 내수사의 종에게 시적 보내기도 하고 세력 있는 황간에게 아부하기도 하여 가산을 다터러 소원을 이루고 있는데 혹 감로사, 정업원, 내수사에서 도망한 노비의 소생이라고 사칭하면 족파를 따지거나 나이도 살피지 않고 일체 내수사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생리도 감히 묻지 못하고 차사원도 감히 분변하지 못하면 그 고울이나 그 주인도 감히 송사를 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고 후에도 그렇게 하여 조상의 세 업을 가만히 앉아 잃어버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원통하여 울고 짓고야 됩니다 주군의 노비들의 경우는 부유한 자들은 모두 투탁해버리고 단지 가난하고 잔약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지난 날에는 10인이 하던 일을 오늘날에는 1인이 담당해야 하므로 이내 유리하여 온 가족이 구렁에 뒹굴게 됩니다 수령들은 겨우 미봉하기만 하며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이고 잔패한 줄 알면서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투탁하는 패단이 이처럼 극도에 이런 것을 삼계서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언건의 직책에 있으므로 마땅히 극력 진달해야 할 일이지만 내수사이고는 이런 시위를 분문하고 흡개 거절하여 따르지 않으심으로 신들도 다 말할 수 없었으니 하물며 딴 사람들이겠습니까 투탁하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주인을 배반한 노비와 관을 배반한 노비들이 날뛰고 조화하며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자가 없으나 말이 내수사에 미치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내수사의 노비는 내수사로 돌려주고 죽음과 사족의 노비도 또한 본고울과 본주에게 돌려준다면 상하의 구분의 길이 문란해지지 않고 반란하는 버릇이 조금은 없어질 것이니 관계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시폐를 바로잡아 위로는 성덕에 누가 없게 하고 아래는 세두를 붙잡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장래의 원으로 하여금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서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내수사 노비를 보호하는 일은 조종조로부터 그렇게 온 것이다 그전에는 신자들이 법을 받들었기 때문에 내수사 노비가 법에 의해 보호되었는데 요새 신자가 법을 받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간사한 관리들이 침탈을 이삼아서 내수사 노비가 더러 상언하여 원통함을 호소함으로 위에서 법을 받들지 않는 관리의 주의를 다스렸을 뿐이다 지금 사대부의 노비가 내수사에 두탁하였다면 본주가 관해 정소하지 않겠는가? 어찌 이딴 사람의 노비가 내수사에 두탁할 리가 있겠는가? 다만 각사의 노비는 두탁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로 알 수 없지만 자사원이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사람이라면 공초의 진위를 살펴본 다음에 성한하였을 것이니 어찌 모두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하였다 면저 7월 17일 명정 9년 8월 11일 경진 네번째 기사 햇무리가 희미하게 졌다 밤의 달무리가 희미하게 졌으며 기운 같은 백운이 건방에서 선방까지 하늘에 펴졌다가 한참 만에 없어졌다 면저 7월 17일 명정 9년 8월 13일 신사 첫번째 기사 주강과 석강에 나아가다 면저 7월 17일 명정 9년 8월 13일 신사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년은 식년임으로 선과 또한 시행해야 할 것인데 예조가 선과의 절목을 개야받은 적이 없다 만일 해조의 등록이 없다면 양종에 물어서 미리 살피도록 하라 면저 7월 17일 명정 9년 8월 14일 임호 첫번째 기사 상의 조강에 나아가다 영경연사 윤계가 아래기를 북도 이를 상께서 진념하시니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소신이 외람하게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에 큰일이 있으므로 밤낮으로 생각해보았지만 어떻게 처치해야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수철이 어사로 나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소개했었는데 그가 미처 아래지 못한 일들을 소신이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곳 호인들은 형세가 그다지 왕성하지 않아서 비록 성부를 포위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소소하게 좀 도둑질만 했지 큰 소득은 없었답니다 의사의 변장을 죄주고 부방군을 내보내니 호인들은 방어가 완비되었으니 장차 문죄할 근사를 보낼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 길을 타서 비록 용병하지는 않더라도 병법에 선성구실이란 말이 있으니 저정에서 은밀히 처치한다면 그들은 발화하려는 마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비번사와 모여 의논해보고서 별도로 아래는 것인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병하는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하사한다면 그곳의 아래 사람들도 용병하려는 뜻이 아닌 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호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의 뜻은 변방의 백성들이나 호인들이 저정에서 하는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하면 호인들이 반드시 귀순하여 진심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니 그들이 성심으로 귀순하여 복종한다면 저정에서 당초에는 용병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귀순하기 때문에 우선 용병을 넣어주었으니 이는 다같이 피폐해질까 염려했을 뿐이다 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선왕조에서 선정관을 알검 구전하여 비밀이 변장에게 하유하게 한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마땅히 선정관을 보며 온밀히 변장들에게 일러서 마카의 사졸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면 호인들도 엿보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의 뜻이 이러하였지만 백구 아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철이 병사와 함께 성조의 추장 및 시라손 등을 만나보았는데 모두 와서 현신하려고 하는 것이 성실한 것 같다고도 하니 마땅히 이 기회를 타서 그들로 알고는 국가의 위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조정해서 조치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오늘 입시한 재생들도 모두 함께 의논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지 경연사 이준경이 아래기라 사복 김석은 곧 경원 사람입니다 나이 14세에 사로잡혀가서 남눌에서 33년을 살았답니다 그의 아내는 호녀로 그의 지 아비를 삼아 따라왔는데 늘 고향을 그리워하므로 그가 도로 들어갈 것이 염려돼 의논해 서울에다 두었답니다 김석은 무예의 재주가 있고 호주의 사정을 잘 알므로 사복의 직을 받고 별 부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아내는 길삼할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사정에 익숙하지 못하여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단지 사이용의 농만 받아서 의복을 마련하여 떠났다고 하니 따로 녹봉을 더 주고 의복도 만들어 주어 편안히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북방의 일은 늘 진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수철이 자세하게 보고 듣고 왔다 호인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었지만 방어를 제대로 갖춘 것을 알고서 귀순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도적들의 음모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국가의 위험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나라가 부여하고 군사가 강한 때가 아니어서 쉽게 도마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또한 어찌 한결같이 인혜와 언덕으로만 할 수 있겠는가 우상이 아랜 대로 한다면 거의 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의 일은 되도록 합당한 방법을 생각해내어 근심될 것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증경이 또 아래기라 양주 양근 등지에는 사나운 범이 멋대로 쏘다니요 두세 달 동안에 삼십여 명이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비록 한 사람이 비명에 죽어도 애석하게 요기는데 하물며 삼십여 명이겠습니까 감사하게 하사하여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계가 아래기라 짐승이 사람을 침범한 것도 큰 제변이니 백성들을 위해서 해로운 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아래기라 원자의 보위 양은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자가 전일 걸음이 자유로울 적에는 뛰어다녀 별다란 증세가 없었는데 올봄 여름부터는 다리의 힘이 쇠약해져 건강에 걷지 못하고 때로는 일어서는 것도 어렵게 요깁니다 간혹 차도가 좀 있기는 해도 역시 전일처럼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된 까닭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의원 김윤은이 가슴맥을 짚어보고 습증이다고 하기에 신이 보통 사람들은 거처가 잘못되어서 그런 증세가 있게 되지만 원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겠느냐 하니 유무에게 습증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되게 아이들이 유무에 얼굴을 알아보며 친애한 뒤에는 다른 유문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유무에 젖은 먹으려고 하지도 않으니 유무를 다시 가리기가 중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유무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지금 원자의 유무가 본래부터 습증이 있었다고 하므로 전염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바꾸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신이 내칙을 보니 국군이 세자를 낳으면 토론은 사의 아내나 대부의 첩으로 하여금 세자에게 젖을 먹이게 하다가 3년이 된 다음에는 동궁에서 내보내는데 위로하여 보내는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대군이나 왕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무를 가리는데 함유며 국본으로서 종사 백성이 달려있는 원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사의 아내나 대부의 첩 중에 가려드리는 것은 이를 중의 역에서입니다 예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하천인 사람으로 삼아 쓴 란 대구 성행 및 저재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서 잘 가려야 합니다 또 조금만 금기하는 것이 있어도 자주 피해 다니고 이사하는 일이 일정하지 않아서 심지어 풍우와 한사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상의 원기가 지금 연약함으로 감축될까 염려됩니다 보양해야 할 시가가 되었으므로 거처에 관한 모든 일을 조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를 아랜 듯이 지당하다 유무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면저 실험 17권 명종 9년 8월 14일 앵호 2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양주 양근 지방의 사나운 호랑이가 마구 다니며 사람을 물어 해친 것이 30여 명이라 된다고 했다 지금은 바야로 농사철이라 군사를 철동하여 몰이를 하여 잡을 수는 없지만 함정을 만들고 쇠의 뇌를 놓아 잡으라는 일로 경기 감사하게 하사하라 북도의 병장들에게 비밀이 하유하는 일은 의정구 병조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게 하라 김석 구처에게 의복을 내리는 일은 호조에 이르라 면저 실험 17권 명종 9년 8월 14일 이모 세번째 기사 주강과 석강에 나아가다 면저 실험 17권 명종 9년 8월 14일 이모 네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라 백성들의 가을과 겨울 양식은 오로지 밭국식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의 실동이 지난해보다 심하게 된 것은 밭국식이 말라서 남아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논에 있어서는 지난해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풍경이 구르지 않아 재해를 입은 곳은 절단이 났고 여문 곳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다시 관심할 적에는 인류적으로 등급을 정한다면 등급이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입이 전면적으로 감소되어 장차 용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니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답헌할 적에 실지대로 관심할 일에 대해서는 여섯도의 의사가 나갈 적에 이런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와 함경도의 의사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여섯도라고만 했다 또 지나가는 일로의 지나치게 재해를 입은 데거나 잘 여문 데가 있으며 비록 주생한 고울이 아니더라도 관심하여 개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논한다 호주가 아랫니 말은 잘못이다 이처럼 흉년이 돌아와 굶주린 백성들이 유리하는 때에 이렇게 아래였으니 이는 여러 고울의 탐환 아잔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제게를 도리어 실결이라고 하게 만드는 것이니 환탄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 대로 오사가 나갈 적에 일로 보내라 하였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0살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지고 밤에 달머리가 졌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의 주화를 봤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지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6일 값신 첫 번째 기사 소대하고 야대에 나가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6일 값신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지고 기운 같은 백운이 골방에서부터 햇머리 위로 퍼져 있었는데 간방을 향하였다가 잠시 뒤에 사라졌다 해질역의 해의 상부에 기운 같은 백운이 동쪽 하늘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조금 뒤에 두 줄기로 나뉘었다 남쪽에 있는 한 줄기는 하늘가에 닿았고 북쪽에 있는 한 줄기는 조금 짧았다 해가 진 뒤 구름 모양을 한 백기가 서방 하늘가에서 일어나 곧장 천중에까지 뻗쳤다가 동방에 이르러서 백색이 황적색으로 변했고 모양도 첨소하여졌어 배에 한필 길이 쯤 되었다 이것이 동방에 있다가 한참 뒤에 사라졌다 밤에 달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7일 의류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밤에 달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정류를 보내 북경에 가서 동지를 할애하게 했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선과에 관한 전례는 본조의 문안을 고찰해보니 복시의 나를 가린 것만 있고 초시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갑자년에 출신한 중들의 말이 선과 초시에 양종에서 각각 100명씩 뽑고 이듬해의 복시대는 본조의 낭청을 보내 시험하여 뽑았다고만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대로 양종에서 초시를 보이라 하였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밤에 달머리가 지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9일을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과 석강에 나아가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9일을 정해 두 번째 기사 호적판사 조사수가 아래기를 판 탁지의 수임은 옛적부터 적임자를 얻기 어렵기에 여겼던 것인데 신이 외람하게도 이직을 맡은 지가 거의 2년이나 되었습니다 신이 이직을 받은 뒤부터 국사가 단안한 것이 그 전보다 변화되니 이런 식으로 신이 이때에 맞춰 합당하게 조치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토록 극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집이 가난하면 양철을 생각하고 농사가 흉연들면 인정에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신을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경은 청관하고 충직하여 국가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데 어찌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이 직은 오래 맡아야 할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여다 제차 아래였으나 유노하지 않았다 면접시록 17권 명종 9년 8월 1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우연히 몽필이 아래그려 진이 앞서 북쪽 지방에 있을 적에 회령 등지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곳 변방의 실정을 살펴보니 변환이 생긴 것은 이응 거도에 진을 설치한 데서 비롯되어 초관의 적호들을 섬멸한 데서 형성되었습니다 방어하는 계적을 진실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하는데 또 군기마저 이뤄 드디어 적호들이 제차 변진을 침범하게 하였으니 이처럼 사의를 걸어친 데 대해 누군들 통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들으니 역대의 제왕들이 이의적을 대할 때는 회유를 먼저 하고 용병은 다음으로 여겼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변장들로 하여금 되도록 군사의 위용을 엄숙하게 정돈하여 대적할 듯이 하고서 날마다 엄중히 경계하여 조용히 진압시켜 무사하기를 기이하게 하여 변방의 영혼이 든든해지게 한다면 매우 다행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번에 다시 서스라 권관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골관의 적호들이 감히 도끼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배를 가지고 곡식을 사들여 군량을 보태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땅이 좁고 주민이 적어 땅에서 나는 것이 반드시 한정된 수량이 있을 것이므로 만일 지나친 수량을 독촉해서 사들여 거울로 모두 실어온다면 주민들이 반드시 모을 것이 곤란하게 둘 것이니 짐작해서 사들이도록 하여 공사가 편하게도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차관을 내보내어 성곽을 수축하고 훈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일이 본 다음에 반드시 폐단이 생기게 되고 신력이 무거우면 해독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에는 곡성은 쌓지 않아서는 안 되나 나머지 낮고 작은 곳은 점차로 높여 쌓되 해마다 쌓아가도록 하여 백성의 힘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험준한 요새는 믿을 것이 못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힘이니 다시 짐작하여 합당하게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편장들을 바꿔 놓는 것도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여러 종족의 호인들이 동요됨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언덕과 위험을 함께 행하여 실환같은 자들로 하여금 전혀 원망하는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남도에서 나온 군사들을 북도에 분방하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길이 멀고 방수하는 일이 괴로운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편장들에게 하여하여 특별히 더 무유라여 군졸들이 멀리 가는 누구를 잊고 정력 가는 고통을 즐겁게 여기게 하소서 즐겁게 여기는 것으로 백성을 부리면 백성들도 그 누구를 잊고 저 저코들을 방어하고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진이 지금의 변환을 지급히 생각해 보니 실제로 모든 호인들이 다 같이 붕괴해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초관의 저코를 섬멸할 때 빠져나간 시라손이라는 자가 원망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를 따르는 원근의 저코들을 유인하여 허술한 틈을 다 짓자 침범했는데 불리하게 되자 유인당한 저코들이 도리어 시라손을 탓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좋게 지고 군사의 힘이 강성해지면 보적들이 저절로 굴복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전 부락의 호인들은 이기거나 치거나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길잡이가 되는 수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 복심의 적들이 지극히 염려스러우니 변장들에게 비밀이 하유하여 각가지로 조치하여 두 마음 가진 것을 없애서 우리 국가를 향한 그들의 정성이 완전해지게 하소서 신의 생각에는 당면한 지금의 변화는 좋고 시라손의 행위입니다 변장들에게 하유하여 중상을 내리는 비용을 아껴지 말고 다방면으로 상금을 걸고 차태 적각 잡아서 신고하도록 하여 환란의 씨를 제거시키고 차츰 변경이 안정되게 하소서 지금 북방의 군미들은 말을 가진 사람이 희소한데 더구나 역로가 폐장해진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 역로를 소복시키는 계책은 사람들과 말을 쉬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더구나 말값은 비싸고 제도의 목장만은 모두 헛되이 넓어서 장차 쓸 데가 없어졌으니 목장을 설치하고 말을 먹여 쓸 곳에 대비하게 하되 합당할 경우에는 제거파드로 명하시어 한편으로는 역로가 소복되게 하고 한편으로는 군민들이 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국가가 긴급하게 써야 할 일에 대비하소서 신이 병든 몸을 이끌고 올라왔기에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 엇갈려 지리하게 개달하고 보니 지극히 황공합니다만 충성스러운 마음에 차마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위에서도 변방의 사정을 묻고 싶었었는데 아랜 뜻이 이러하니 매우 지당하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흠경각 중수를 감독했던 관원들을 대궐떨에서 공개하고 전교하였다 국가가 비운 얼마나 두 대왕께서 잇따라 승하하셨고 온갖 재앙이 잇따라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창생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기에 항시 한탄스럽고 민망한 마음이 절실하였다 불의의 조종들께서 세운 대굴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지고 세종께서 참관한 흠경각도 함께 타버려 신묘한 그 재주를 다시 볼 수 없으므로 못내 통탄스러웠는데 경들이 성심으로 조치하여 기년이 못되어 그 전대로 조성에게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 명절 7월 17곳 명절 9년 8월 19일 정의 5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북락 사문성에서 나와 남방 하늘가로 사라졌는데 모양은 바리와 같았고 고려의 길이는 일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그 빛이 땅을 비추었다 명절 7월 17곳 명절 9년 8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명절 7월 17곳 명절 9년 8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상의 석강에 나아가다 정경 윤주가 아래길을 이번에 중룡 대학을 고강할 때에 도목을 내지 않은 사람과 이름을 불러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모두 정거했는데 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태만화의 글을 읽지 않아서 미처 입강하지 못한 자는 정거에도 마땅하지만 만일 혹시라도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미처 입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아울러 그런 법을 적용한다면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의 유성들이 진수한 것 때문에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두 달 이내에 공문을 낸 자에게는 응시를 허락하였지만 기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일제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뽑을 적에는 하나의 인재라도 혹시 빠뜨릴까 염려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거당한 사람의 수가 이처럼 많게 되어 비록 특언으로 별시와 정시를 보여도 모두 관광하지 못할 것이니 인재를 흥기시키는 의의에 어떻겠습니까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다시 고강의 응시를 허락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상의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법은 쉽게 세우고 쉽게 패하여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거당한 유성이 400여 명이나 된다면 역시 미편하니 사관을 보내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면저시로 17고 운명종 9년 8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면저시로 17고 운명종 9년 8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문창성 아래에서 간방 하늘가로 사라졌는데 모양은 주무가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면저시로 17고 운명종 9년 8월 2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상성 아래에서 나와 간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무가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경상도, 화만, 체로원, 웅천, 김해, 기장, 동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뇌성과 같았고 집이 흔들렸다 면저시로 17고 운명종 9년 8월 23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상이 조강에 나아가다 정한 이준민이 아래기라 유성이 상께서 문아의 뜻을 두심으로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흥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들의 세상 다스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으니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을 즐겨 절이와 충신으로 한 세상을 도의하면 선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학이 고명하시어 내외 경중의 구분을 환히 알고 계시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경악의 장관을 채직하여 사가 서당하셨으니 이는 서당을 중히 여겨 경악을 가볍게 여기며 문장을 앞세우고 덕경을 뒤로 돌린 것입니다 사습의 추향은 오직 임금이 승상하는 데 달린 것이니 신은 지금의 풍습과 승상이 부박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라 아랜 뜻이 지방하다 예사람의 말이 덕경은 근본이요 문의는 말단이다 했으니 근본을 진실한 말단보다 앞세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당에 관한 일은 초중적으로부터 뜻이 있어 권장한 것인데 요사이 문풍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덕경이 있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이때 권간들이 요로에 있으므로 사습이 날로 투박해지고 추향이 올바르지 못하여 한가 부박한 문장을 익혀야 되는 줄로만 알고 성연의 학문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여 경연에서도 성의와 정심은 하찮은 일로 여기고 강구하는 것은 훈고의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위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여 의리는 강구하지 않고 경술의 뜻이 없어 오로지 문장만 승상하였으니 사람의 인심과 세상의 두의가 순호한지 경박한지를 이에서 알 수 있다 이에 어찌 당초에 보도하는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고 계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준민이 한 말은 본말과 선우를 알고서 아랜 것이라 하겠다 명절실학 17권 명절 9년 8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하려기란 북도병사 이영은 본래 청렴하고 소탈한 사람으로 국가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가정살림은 돌보지 않은 채 십여 년 동안이나 올해 서북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남도병사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겨우 8-9개월을 지냈는데 또 북도병사가 되자 그의 아내가 이 때문에 병이나 남도의 임지에서 죽었고 또 호성하여 귀장할 자재도 없다고 합니다 몹시 불쌍하니 지나가는 일로에서 호송하도록 하고 조묘군 및 장사에 쓸 것도 제급하도록 하며 아울러 이영에게 하유한다면 반드시 감격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지금 몹시 추운 지역에 가게 되었으니 방한 장비도 아울러 내리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격려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랫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명절시록 17권 명정 9년 8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